영우는 왜 왔어? 네? 영우 이제 오라 했나, 계속? 아니, 영우는 뒷기에서 누가 끌어주는 거야? 자비로 왔어? 네? 자비로 왔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 했나? 네? 오라 했어? 오지 말라고는 안 하셔가지고. 프로 참석호. 오늘은 무조건 이겼다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야.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왜 우치라는데 또. 우와, 저거 뭔데? 왜 있어? 아, 선정. 이걸 또 왜 우치나. 분위기 봐. 가뜩이나 선수가 없는데 왜 자꾸 방출. 방출이 안 나오게 해야지. 오늘따라 선수가 더 없어 보이네. 성진이 왜 안 왔어? 원성진이 왜 안 와. 원성진 선수 어디 갔나요? 저번에. 저희 성진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뭐, 우리 죽이려고 했긴 했지만 뭐. 미안한데 형 선배님께서 한마디만 할게. 성진은 아무만 하지 마라. 그래. 계속 엉덩이 뺄고 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 네. 저거 봐봐봐. 22타수 구하는 데 살 타자야. 건드려면 안 돼. 멋지겠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오오, 성진이 왔구나? 오오오, 성진이 왔구나? 성진이 왔구나? 성진이 안녕? 성진이 안녕? 어, 너만 믿고 있어. 성진이 괜찮지? 컨디션 어때? 괜찮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기 자리에 앉아, 앉아. 성진아 너 없으면 안 돼. 힘내, 힘내. 괜찮아. 그때는 우리 다 꿈이라고, 악몽 꿈과라고 생각할 테니까. 괜찮아. 머리 깰 수가 없는 거잖아. 아프기가 중요하지. 성진아 알지, 오늘쯤에는 방투자가 나오는 거. 성대회에서 하듯이 못하면 맞는다. 성대회에서 하듯이 못하면 맞는다. 영봉이 어떻게 하냐, 저거. 영봉이 완전히 부러진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금이야? 금도 골절이고 뭐, 부러진 것도 골절인데 뭐. 동메달 올 안 된다고? 일단 움직여 보기로 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 어디 아파? 터졌다니까요. 햇볕이 날 때. 그냥 연습을, 연습을 계속해서 아픈 것 같아. 세 명 빠지면 큰일 났네. 와, 중요한 날 미안하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캡틴 게임 전에 돌아오나요? 야, 여태 영택이 형 제시간에 올까? 그거 회의 길어질 것 같은데. 캡틴 지금 방만이 가면 올라오고 있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해? 형택이 형 가르쳐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형택이 형 원래 안 와도 형택이 형 없어서 당연하겠는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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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 내야진에 좀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급하게 내야진 등급 수요를. 아, 잘한다. 역시 최강 피디! 누구지? 누구야? 지성쿤? 마산디쿤? 야,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에. 급하게 왔으니까. 누구야? 모르겠죠.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으아! 오오오! 누구인데? 뭐야? 야, 어디 가노? 누구인데? 누군데? 야, 내 거 안타 두 개 잡은 애다. 야, 내 거 안타 두 개 잡은 애다. 아, 또 아픔을 죽을 X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이거 토스트 자리야.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대학교 내하수 고영우라고 합니다. 잡아라, 잡았어요. 몸이 다 못할 뻔. 이거 잡아 당겨요. 고영우가 일부러. 뭐야? 이 선수가 바로 고영우. 성균관 대학교의 삼루수입니다. 제가 원래 몬스터즈의 일원은 아니지만 오늘 원래 몬스터즈의 일원 이런 것처럼. 긴장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 겨울이가 긴장하게. 안 들린다. 원래 몬스터즈의 일원인 것처럼 팀에 잘 녹아들어서 꼭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아르바이트 팀으로 왔지만 오주원 선수도 원래 고정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스스로 증명해서 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고영우 선수도 스스로 증명하면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네. 자주 보자, 자주 봐. 고영우 선수를 대타로 쓰네요. 정이현 선수의 타석인데. 정이현은 그러면 이 찬스를 못 받는 건데. 그렇네요. 이러고서 MVP 경쟁은 정말 모르게 됐습니다. 안 돌아오면 수빈은 나갑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수빈은 나가요? 수빈은 안 나가요? 슈세요. 네. 슈세요. 네. 슈시장. 여기 나랑 표정이 다르네. 네? 기분 좋게 받았나 봐. 아니요. 찬스인데. 진짜 때 쳐야 되는데. 정이현 선수는 경기를 좀 계속 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투아웃 투자 말로. 오늘 1일 단계 알바로 영입된 고영우 선수가 과연 투아웃 말로에서 어떤 타격 보일지요. 팬들께서 기억하실까요? 지난번에 직관 경기를 했을 때 3루에서 본인 옆으로 공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입니다. 네. 우리 몬스터인 황영목 선수가 손을 다치면서 고영우 선수한테 찬스가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자리는 아직 없지만 한타석으로 이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네. 형제에서 몇 번 타자요? 4번 팀. 그렇지. 방망이 잘 돌리더라고. 네. 방망이 잘 치고. 방망이 잘 돌리더라고. 성주 형보다 잘해가지고 성주 형 자리를 뺏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카우트 한 보람을 좀 느끼게 해 봐. 여기서 차야 돼. 2공 좋아서 못 친다. 대타 고영우.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저군은 지켜봤습니다. 스트라이크. 한 번 치라. 진짜 씨. 빠지면은 막 씨. 라인드라이버로 들어가는 거 같아. 스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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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인sey. 나이스. 나이스. 야. Essa mmm. 1, 2, 3! 1, 2, 3! 따라가는 동을 참아는 고용우입니다. 민원의 김홀랭! 네! 1, 2, 3! 1, 2, 3! 1, 2, 4! 홀드 가려, 홀드! 1중! 이제 13 대 4 9점의 격차예요. 아, 쪼로! 저는 방금에 잘 치겠다. 와, 진짜 놀라운 등기력이야. 급하게 일일 알바를 한 어딨죠?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몬스터즈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엄청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아직 제 실력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더 보여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겼잖아, 이겼잖아 루틴, 루틴 루틴 징크스 한 번 더 아르바이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우도 오십시오 다음 경우도 오십시오 후하다, 후해 마지막으로 캡틴 소감 말씀하시고 우선 우리가 스테이지 1 불상사 없이 트라엘 달성했고요 스테이지 2는 여유 있게 10연승 10연승 괜찮으시죠, 선생님? 응? 10연승 8연승 네, 8연승 8연승 딱 하고 여유 있게 2경기 정도 원삽이 던지는 것도 보고 고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파이팅 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우 다리야 빨리 자리하자 그리 붙어라 FOB 감독님 양쪽으로 양쪽으로 더 주세요 자, 이제 10경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경기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임해서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재고 해라 재고 합니까? 재강! 재강! 몬스터! 바이바이 아우 정말 다행이다 백끝에 걸렸습니다 빠른 움직임 고영우 잡고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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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입니다 아웃이다 왜 이렇게 빨라?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뱅뱅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땅골인데도 전력질주 아, 지금 1초가 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국 선수들의 마음이 아직 이게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형우 실바 잡고 던져라 네? 실바 안 잡았지? 되도록 못 잡았습니다 야, 야, 저구부터 컷트 던져나? 아니, 공이 똑바로 안 잡혀 성진아 얘 컷트 던졌어 공기가 왔어 긴장했어, 긴장했어 긴장했어 저리지 마 준비 빠르게 준비 빠르게 주자 뛰었어요 1루로 쏩니다 1루로 쏩니다 1루로 쏩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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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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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됬 넘어지면서도 포부 그리고 태극까지 집중력 1차났습니다, 보시죠 이거 바운드 맞추기가 힘들었을 뿐더러 고용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갖고 이건 아웃이에요 이건 아웃이네요 이렇게 되면 성적 닫힐 수 있습니다 한 동의만 뽑답니다 박지옥의 억질 그리고 고용우의 태극까지 이렇게 주제가 사라집니다 용호! 용호! 잘 잡았어, 잘 잡았어 그리고 이제는 고용우 선수입니다 아, 또 이 선수도 있네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짜는 선수들이 자꾸 나오잖아 용호 가자, 용호 최고 스트라이크 용호 하나 쳐라! 고용우! 고린아트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타석에서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용호, 봐봐 용호! 용호, 봐봐 용호! 밀어냅니다, 파울 들리는구나, 얘가 손이 들려 용호, 봐 지금 타고 파울이 되면서 불리한 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타석의 고용우 고용우! 몸쪽 높아요 원앤투 그리고 무조건 임팩트 있는 그런 타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커브가 깊숙하게 오면서 이제는 초연초. 엄청 높아요, 풀카우트까지. 네, 굴발, 굴발. 자, 가자. 임대, 임대. 임대고, 임대고. 고영웅에게도 중요한 그 일이라는 숫자입니다. 하칠 준비를 하고 있을 고영웅입니다. 고영웅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본래는 안 돼, 본래는 안 돼. 각각 쪽에 빠지면서 다시 또 기회가 없었던 고영웅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자, 뭐 해도 파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다. 아유, 도옥이 가자. 갑자기 웃으셨어요. 도옥이.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시원하게 한번 밟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고영웅 선수. 다음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rated편에 서운 되기는 천만 다행이다니. 선배님, 오늘 영웅 한번. 영웅? 오늘은. 어쩌면 제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적는 숫자 많이 내서 제가 나갈 기회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 모자, 모자. 좋았다, 좋았다. 오, 잘한다. 몬스터즈의 수비 위치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정근우 선수가 빠지고 고용우 선수가 들어갔어요. 타석에 한 수비시에 교차된 고용우 선수가 첫 타석에 임합니다. 용우, 용우. 용우 가자. 용우 가자, 용우. 임팩트 뭐야, 임팩트. 용우 나와야지, 이제. 임팩트 있어야 돼. 보여줘, 보여줘. 본인이 만든 지금 기회잖아요. 오라고 하나도 안 하는데 와서 연습하고. 이러면서 플레이를 잘하면 정근우하고 향후에 또 라이벌 구도를 만들 수 있어요. 오, 못 맞는 공이에요. 오, 못 맞는 공이에요. 아, 안 돼. 아, 보여줄래. 나였으면 내가 맞았는데. 아, 야, 야. 뭐, 저 보여주는 맨날 톱을 떼서 물 봤구나.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오는 선수가 있어요. 영우,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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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면 빡지는 않겠습니다. 오, 보셔서 증명해서 고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1일 알바로 올린 분 있죠. 어디 있죠? 태용이. 태용이, 태용이. 이렇게. чувств29 조합,лушай. 아주 어려워요. 특히 너무 좋아. 어, 출비가 너무 좋아어. 9번에 오고 싶나요? 둘로 불러주십시오. 7강 경 위에 오십시오. 좋겠다. 출비가 너무 좋아, 출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으로 빼요. 0으로 빼요. 오는 게 아니라 유럽다니까.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올 시즌 첫 지방 원정을 떠납니다. 아 멀다. 타고도 안 날아가는데. 뭘 시켜몬데 임마 맨날 나는 오는데 지금 없나? 멀다 안다 미치겠어 매주 마다 오는데 지금. 형 많잖아요 이거가. KTX VIP 다닌다 이 새끼야. 메트로 송? 울산 문수 경기장 롯데도 경기를 하죠. 그 경기장에서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줘요. 후보 비밀이다. 진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 그럼 후보 얘기해줘요 후보. 후보는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있겠죠. 야 울산에 학교 뭐 있는데? 울산 공고. 옆에 포철 공고. 거기 축구 아니야? 대학교도 있을 거 아니야. 대학교? 문어 학교. 야 너네 학교가 어디 있는데? 양산이요 양산. 너희 학교랑 하나 안 가요 같애고. 너희 학교가 아니라 인마 니 알고 있지? 너희 알고 있지? 알았어요. 그리고 유태웅 씨. 고정이다 와. 고정이다 와. 고정이야? 그냥 고정된 거야? 질러 질러 질러. 질러 질러.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영우는 영우는 어떻게 영우는 계속 와요? 영우는 왜 왔어. 영우 오라는 얘기 없었잖아. 막진 않아? 알아서 와 있다. 야 문수 경기장이다. 이태웅 씨 계속 오세요. 진짜 수비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3학년이랍니다. 혹시나 내년에 시즌3를 하게 된다면 유격수 트라이아웃을 안 할지도 모르겠어. 무슨 거야? 그 정도 아니에요? 무슨 거야. 영우는 왜 왔어? 영우 이제 오라 했나 계속? 아니 그 영우는 피켓을 누가 끌어주는 거야? 자비로 왔어? 네? 자비로 왔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 했나? 네? 오라 했어? 오지 말라고는 안 하셔가지고. 프로 참석으로. 오라 했나? 오라 했나? 오라 했나? 오라 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